노래 모임 새벽의 멤버들 고 김광석 안치환 그리고 윤선혜 6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 가수 윤선혜가 옵니다. 84년 서울대 노래동아리 메아리에 들어가 음악을 시작한 그녀는 새벽에서 고 김광석과 안치환보다 한때는 더 유명했었지요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. 흐르는 세월만큼 성숙해지고 깊어진 목소리.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한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. 지나간 이 그리고 그의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